비즈투데이입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AI와 무선통신기술 융합을 통해 6G 기술 연구와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AI란 얼라이언스 창립 멤버로 참여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24에서 공식 출범한 AI란 얼라이언스는 삼성전자를 포함해 엔디비아, 에릭슨, 노키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10개 사와 1개 대학이 창립 멤버로 구성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얼라이언스 참여로 AI를 무선통신기술에 적용해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고 통신망 효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6G 연구 추진과 생태계 확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나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24의 단독 전시관을 마련하고 텔코 중심, 인공지능 및 실생활 영역에서의 AI 기술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AI 변화의 시작점이란 주제로 통신사들이 만들어갈 AI 기술을 전 세계에 소개할 계획인데요. 또 행사기간 세계통신사 연합인 글로벌 텔코 AI얼라이언스 협력도 구체화하는 등 AI의 무대를 글로벌 영역으로 본격 확장한다고 전했습니다. 정영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무 분야에서 덕후, 즉 전문가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지난 23일 열린 신입사원 인문교육 수료식에서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회사가 전문가보다는 제너럴리스트를 키우는데 집중했지만 이제 인재상이 바뀌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룹축은 적극적인 태도로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출 때 회사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스스로의 입지도 더욱 강화된다는 평범하지만 중요한 회사 생활의 진리를 CEO이자 선보여로서 조언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CJ제일재당은 작년 국내외 햇반 매출이 전년 대비 4.3% 증가한 8,503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와 국외 배출은 각각 1.4%와 21% 늘었습니다. 햇반은 작년 68%의 점유율로 시장 점유율 면에서도 독주를 이어갔는데요. CJ제일재당은 햇반이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와 자가 도전 기술 등 독보적인 R&D 역량으로 구현한 제품 경쟁력으로 시장에서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완에서 전해 STOP